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청년 윤동현입니다. 2020년 5월 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께서 수요집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께서는 5월 25일 2차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외에 윤미향과 정의기역연대 그리고 나눔의 집 같은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의연 논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네가 뭔데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동안 근로정신 때의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고 시민 모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동아리를 만들어 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유니클로 패러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사회운동가들을 만나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또 배우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일과거사 문제 역시 어려운 정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연 논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권단체와 피해자의 갈등입니다. 인권이나 사회문제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질적으로 인권단체와 피해자는 서로 공생하고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을 인권단체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주고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권단체와 피해자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원활하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부르는 것들은 법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하는데요. 돈, 명예, 권위 이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와는 달리 시민단체는 사회 정의와 같은 어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움직이고 또 단체를 운영하고 활동가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국가보조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국가와 시민들로부터 돈을 받기 때문에 받은 돈을 적당한 곳에 적당한 이유로 잘 쓰이고 있는지 시민단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회개를 하고 감사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한일 과거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구체적인 사죄와 배상의 방법을 논의하면서 해결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와 해결 둘 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교육하는 내용이 다르고 사회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두 나라의 입장이 계속 양극화되고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안부나 그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또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끝을 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을 담은 사과는 바라기도 어렵고 문제 해결의 고삐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는 이런 피해자의 입장을 적절히 헤아리면서 적절한 선에서 해결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도 알아야 하고 법도 알아야 하고 부족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정의원 논란을 보면서 윤미향을 비롯한 인권단체 어려움도 이해가 되고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는데요. 두 입장이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공동의 적을 놓고 그렇게 우리병끼리 싸워봤자 돈 낭비고 또 시간 낭비입니다. 둘 다 갈등을 원만히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